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전효정입니다. 네, 우리 전효정님은 이제 너무 우리 채널이라든지 대한민국 골프계에서 유명인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벌써? 제 채널이 파워풀한가? 이렇게 괜히 홍보를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드라이버 180m가 날아갔습니다. 이병옥의 3세판 첫 시간에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는 건 괜찮아요. 드라이버가 180만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0만이라니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나갔어요. 그리고 충실히 연습도 해왔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빠른 본인이 원하는 걸 이뤄냈는데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화이트시에서 같이 치즈하시는 분이 좀 생겨가지고 회사 분위기가 좀 못됐네. 좀 약간 물기신장천이네. 근데 쳐도 재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화이트에서 치나 레드에서 치나 스코어는 별 차이는 없을 텐데 안 돼 안 돼. 근데 좀 화이트에서 치면 남는 거리가 기니까 아주 버거울 수가 있죠.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을 잘 못하잖아요. 진행을 못하는데 지난 두 번 진행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연습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효정님과 함께하는 이병옥의 3세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우 아쉬운데요. 오늘은요. 사실은 목표 달성이 안 됐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렸을 텐데 지난 시간에 180미터라는 목표님이 달성이 됐고 사실은 뭐 샷을 보면 스윙도 뭐 호쾌한 장타를 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전체적인 골프를 스코어링하는 데에는 아직은 초보 골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초보 골퍼로서 앞으로 골프 연습 또는 플레이 내가 라운드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 방향으로 제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전효정님과 함께하는 이병옥의 3세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봐요. 처음에 그 오셨을 때 골프 스윙은 그 때 막 엎었잖아요. 약간 그래서 골프 스윙은 아래에서 위로 친다고 그랬죠. 아래에서 위로 치고 아래에서 위로 훔쳐 보세요. 뭐 어디로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아래에서 위로. 자 하나 둘. 하나 좋습니다. 이런 공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아니 굉장히 잘 쳤어요. 다시 칠 필요 없어요. 아래에서 위로 치면 누구나 다 밀려요. 원심력이 더 커지고 클럽 페이스 약간 열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골프는 무조건 감아 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공도 그쪽으로 돌 때 가장 순방향으로서 거리를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는 있지만 손 감는 거 있죠. 그걸 순간 생각하고. 자 천천히. 그렇죠. 다시 쳐보세요. 아니요. 다시 쳐보세요. 다시 쳐보세요. 네 순간 타이밍. 자 세게 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티샷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 둘 하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잘 나오죠? 어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에 다시 치자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갔을 거예요. 저 녹화신 거 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생방이에요. 진짜 생방이고 이게 지금 녹화지만 여러분들 영상 나가는 거 보면 100% 생방이에요. 전혀 잘하질 않아요. 그리고 저도 안 될 땐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쳐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왼쪽으로 감기는 드로우 구질이 나왔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고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피니쉬 잡고 그대로 있어라. 그래야 일단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샷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보세요. 자 자리를 옮겨서 늘 3세파는 우리 전효정 구독자님을 위해서 레슨을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목표 달성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골프도 즐겨야 되고 라운드도 많이 할 거고 또 회사 동호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그런 데서 독보적인 지위를 올라가려면 이 생각을 가지고 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명 꽈꽈!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골프는 직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도 판도라로 얼마 전에 냈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문 영상이 지금 판도라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에 레슨 받을 때 이렇게 발 11자로 둬야 되고 스퀘어로 나와야 되고 이렇게 치러다 보니까 똑바로 안 나가죠. 슬라이스도 나고 똑바로 치려고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계속 이거 쫓아가면서 면을 갖다가 맞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안드롬에다 가면 존재할지 모르지만 지구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구질이 똑바로 해요. 그래서 계속 스퀘어로 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계속 공치는 데서 머뭇거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무슨 캠페인을 할 거냐면 좌회전 캠페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정치색을 여쭤보지는 않지만 저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쪽 이쪽 다 그래요. 그렇다고 가운데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순수 골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좌자 나왔다 우자 나왔다 그런 걸로 또 색깔을 나누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괜히 그러다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조건 골프는 도는 방향이 좌회전이니까 저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핑계된다. 어? 체가 가볍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 무조건 공이 왼쪽으로 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효종님이 지금 한 15분 전에 와서 연습을 미리 했잖아요. 그런데 공이 이렇게 아까 잘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랬잖아요. 어? 훅이 나네요? 이건 훅이 아니에요. 좌회전은 기본 구질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손목 4핸드 드라이브 먹이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가거나 계속 좌회전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면 지금 굉장히 평면화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 좌회전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으로 위로 치면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덜 돌게 되고 이런 식의 라인이 잡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스크린의 문제가 뭐냐면 스크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크린에서 연습하는 분들의 특징이 숫자가 가운데가 있고 어디가 가운데라는 게 명확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막 야 이거 똑바로 안 갔는데 막 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필드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공이에요. 그냥 왼쪽 가운데서 왼쪽으로 가도 그러니까 늘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가 덮여 들어와서 치건 아니면 손을 딱 덮어 치건 뭐 여기에서 후끼립을 잡건 무조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좌회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만 치면 여기에서 좌회전이 아니에요. 좌회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막 날리다가도 사람이 이 생존 본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치다가 왼쪽으로 감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쪽으로 출발을 시켜 가지고요. 이렇게 막 돌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로리 맥길로 인한 모든 선수들이 치는 구질이 이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니 중계방송에서 한 명도 똑바로 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본인은 똑바로 치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똑바로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개념이에요. 똑바로가 기본이고 저 선수들은 드로우 치는 건 아 저건 좀 푸르니까 드로우 치는 거야.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절대로 개선이 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최소한 저랑 인연이 돼서 3세판을 하셨으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똑바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냥 훅이 나서 고꾸라져도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으로 최대한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위로 안 쳐도 되고 밑으로 고꾸라져도 되고 무조건 툭툭 때리면서 좌회전 다 좌회전 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남들이 보면 진짜 똑바로 날아간 거야. 진짜 똑바로 완전 똑바로잖아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똑바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똑바로 선수들도 이렇게 쳐서 똑바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바로인 줄 알고 계속 스퀘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판도라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효정님 주변에 누군가가 레슨을 받고 있는데 똑바로 치는 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냥 환불받지 말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게 돈 버는 거라고 다시. 똑바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똑바로입니다. 하나 둘 빵 가만히 계세요. 좌회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너무 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필드에 나가잖아요. 생각이 없어져요. 여기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맞춰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감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일단 때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똑바로가 보이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타겟이 있으면 이 정도 들어오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이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시선이고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너무 편하게 치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첫 편부터 돌려본 분이 있을 거예요. 첫 편부터 어떻게 쳤지? 이렇게 툭툭. 왼쪽으로 세 개 질려고 하지 말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잘 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섬세판 끝나면 혼자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툭툭 때릴 때 좌회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왼쪽으로 14도나 돌았어요. 다시. 또. 하나, 둘, 툭. 툭. 이거는 밀었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옛날 습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윙은 편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순간 포핸드를 먹여야 된다는 왼손으로 덮어주거나 오른손으로 덮어주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늘 샷을 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공에 맞거나 안 맞거나. 하나, 순간 일찍 툭. 돼요? 안 돼요? 되죠? 너무 잘 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막 그때 막 170, 170, 170 갔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지하게 170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좀 더 올려 때려서 순간 파워도 쓸 수 있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여요. 처음에 우리 조현영 님은 백스윙 크게 가지고 얼굴이 힘들어 가요. 그런데 지금은 툭툭 때리는 게 보여요. 다시 노련해지는 거지. 하나 더 쳐보고 아이언 가볼게요. 순간 툭.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그런데 봐. 지금 떨어지는 게 거의 한 157. 나가는 거는 170이 이지하게 나가잖아요. 그때 180 하나 사실 걸렸을 때 우리가 기분 좋아서 뺀 거는 방송을 위한 컨셉이었지만 사실은 170을 이렇게 편하게 친다는 건 필드나가 180, 190도 나가요. 이렇게 초보자가. 이건 진짜 무서운 기술이에요. 이번에는 아이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이언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아이언이 훨씬 쉬워요. 아이언은 로프트가 있어서 훨씬 쉽습니다. 다시. 다만 타이밍 맞추는 게 좀 어색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딱 보면 그린이 있잖아요. 핀으로 써야지. 핀으로 써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핀이 있으면 돌려서 핀으로 들어가게 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볼링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스트레이트밖에 못 쳐요. 이거 똑바로밖에 못 하는데 프로볼러들은 어느 라인을 태워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이트 라인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얘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골프는 그렇게 똑바로 200미터 이상을 남자들은 쳐야 되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고착화된다 모르겠어요. 다시 갑니다. 한 개 좀 넣어주세요. 새로 샀다고. 아이언이 새로 샀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감는 거지. 하나 둘 툭.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감겼어요 안 감겼어요. 감겼죠? 그냥 이런 수행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전혀 정진만 못 봐. 다 아래에서 위로 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요. 영상에서 다 보여요. 다시. 3세판을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천천판도 하겠어요. 하나 둘 쭉 가만히 계세요. 아니 너무 잘 친 거. 너무 잘 친 거. 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초보 골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보 골퍼로서 제가 눈높이는 좌회전만 하면 돼. 좌회전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면 운전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어느 정도 골프를 하면 필드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단호해요. 10개 중에 8개, 9개를 좌회전 시킬 수 있으면. 그게 땅볼이어도 되고 탑볼이어도 되니 탑볼에 땅볼 아니면 뒷땅에서 떠도 되니까 무조건 좌회전만 시킬 수 있으면 필드 나가도 됩니다. 다시. 필드 나갈 자격은 돼요. 예전에 안 될 때 나갔네. 다시. 하나 둘 둘. 감으세요. 쭉 보고. 이것도 감겼어요. 이것도 감겼어요. 다시. 두 번째는 잘 맞았지만 첫 번째, 세 번째는 약간 탑핑이 났거든요. 그런 높낮이는 내가 밸런스를 맞춰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을 세게 때리는 게 목적이었고 똑바로 치는 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뭐 안 나가면 힘들고 근데 그게 아니야.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제가 같이 좋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요. 감기죠? 근데 거리봐. 120이야 120. 7번이. 근데 숨도 안 차. 그리고 얼굴도 안 빨개졌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전효정님이 사실은 진짜 잘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능력치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레슨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반대로 페이드는 해보세요. 죽어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측으로 잘 치는데요. 그거는 우측으로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 치다 보니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이드는 굳이 드로우만 잘 쳐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안 될 건데 감는 건 하되 우측으로 한번 밀면서 우측으로 막 몸부림을 치면서 팍 감아 보세요. 출발을 저기 무슨 광고판 있죠. 그쪽 비슷한 쪽으로 치면서 테라. 근데 저거 맥주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이네요. 하나 둘. 우측으로 치면서 오 진짜 잘 쳤어. 진짜 잘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똑같이 120이 나갔는데 우측으로 칠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 점점 점점 그 라인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점점 점점. 다시. 우측으로 한번 노려보고 그쪽으로 칠. 타겟은 봐야지. 그렇지 보고 안으로 뺐다가 빵. 그렇지. 오 잘했어 잘했어. 좌회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저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전효정님이 그 라운드를 제가 해봤잖아요. 그 위에 상사분하고 해봤잖아요. 실력을 알아요.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시는 거고 그리고 좀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창피한 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 가서 우측으로 쳐서 살살 들어오면 저는 이제 얍삽해진 거지 좌회전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치는 거야. 부딪치기 싫으니까 여기에서 백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쪽으로 치고 싶으면 대칭 개념으로서 백스윙이 이렇게 빠져야 돼요. 어떻게 뺀다는 것도 고정관념이 필요 없어. 저쪽으로 칠 거니까 이렇게 안으로 빼서 이렇게 치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출발을 시키고 싶으면 이거는 몸이 공간이 안 나오니까 약간 왼쪽을 보는데 이렇게 밖으로 빼서 반대로 돌리면 공이 이렇게 가운데로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 페이드 치는 방식인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방향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운전이니까 그리고 운전하고 관련돼서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저 비엠 아 비엠 드라이빙센터 가셔서 골프만 좀 치다 가보세요. 영종도에 있는 자 비사의 드라이빙센터 가셔서 열심히 좌회전만 해 보자. 하나 둘 자 오 와 대박 오 잘 될 때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좋습니다. 오늘 사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세판 마지막 시간인데 편하죠. 왜냐하면 워낙 잘해요. 워낙 잘하고 제가 사실 골퍼들한테 쇼게임하고 스코어 줄이는 걸 삼세판에 끝날 순 없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땐 어떤 거를 하고 싶냐 요청을 제가 하죠. 그런데 180m를 치고 싶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죠. 180m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레슨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연습을 해도 그 감을 잃지 않는 자전거 타와 타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 뭐냐 효과가 뭐냐 그게 바로 좌회전이에요. 자전거 탈 줄 알죠? 네네. 언제 타보셨어요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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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아니요. 가을에 타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타지던가요? 한 번 배워놨던 것은 자전거 그게 이거예요. 그게 좌회전이에요. 그런데 골프는 안 치면 안 맞는다고 그러죠? 그거는 자전거를 옆으로 계속 타는 거랑 같은 느낌? 아니면 앞바퀴 타고 타는 느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좌회전만 하시면 여러분 자전거 타듯이 언제 쳐도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것저것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이 많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서 받아들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보고 싶었던 숫자도 몇 번 봤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이해가 되게끔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되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BMW라는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대표 선수인데 잘 치는 거 보고 줄 섰다고 해요. 줄 섰다고 해요. 줄 섰다고 해요. 난이 났죠. 이제 골을 고를 수 있겠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홍보 방송은 아니지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좌회전 좌회전에 대한 인식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골프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 비당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 만들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짠! 아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이게 전효정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비거리 프로. 비거리 로프. 로프. 비거리 로프. 야 프로 되고 싶은가 보다.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사은품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연해 주셨고 그 감사의 표시로 제가 이 비거리 로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훈련 성과가 좋은 그런 훈련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홍보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홍보가 되겠죠. 근데 이건 제 진심으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제 리뷰에 나와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구독자 전효정님과 이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즐겁게 이명옥의 3세판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거의 첫 시도였거든요. 3세판 첫 시도였는데 너무너무 잘 성과가 나왔고 저도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음엔 어떤 분이 출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고 다양한 그 실력별로 해서 제가 모셔서 여러분께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3세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의 이병옥이었고요. 전효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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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